내가 먹었어 어 뭐야 아 보여줄게요 제가 아 뭐야 야 왜 안돼 아니 왜 안 죽음? 아 우리 팀 좀 못하는데? 이 조합에는 파라해야 돼 메르시도 있네 딱 파르시할 조합이네 아 맵이 좀 부대기긴 하네요 아 아 아 여기서 살려 아 메르시 존나 못해 진짜 근데 존나 못하고 있다 상대방으로 보니까 아 아 너무 멀리서 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이 새끼! 이 새끼! 잡아! 이 새끼! 어디 있어? 다 죽였나? 이게 또 오브워치가 다 재미있을 수는 없어 한 열판 중에 두 판은 재미있겠지 뭐 캐리 캐리 이거 한번 해줘야지 뭘 버스야 질 아닌데 야 금인데 롤로 못 찍는 금화 오버워치로 찍어보자 뭔데 이거 내가 해준거네 이것도 아니네 내가 나오네 아 이거 올라가고 해야하는데 거꾸로 했네 어? 야 왜? 왜 안맞아져? 개새끼야 야 야 야 하하 아 하 왜 이렇게 안죽어? 왜 왜 안죽어 왜 왜 이렇게 아 아 아 이치 디바이 빵 이거 뭐야 안죽었네 한명 고지마 아 겐지도 맞아 진짜 아이씨 이렇게 안맞아 드디어 나왔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buzzing 어어 costume 어어 وiries 드디어 힐 힐 랩랩사 힐 힐 우리 글러 친구들이 에이빙 쪼꼬 안 되잖아?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rast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누가 문제야 이거 니들. 난 잘하고 있어. 난 진짜 게릴라 지렸어. 원래 트레이서가 게릴라에요. 모르겠어. 제가 탱커를 제일 많이 안 해가지고. 어디 갔어? 아 저 늙어가지고 성광하고 헤드도 못 맞춰요. 이해 좀 했어요. 1개월 뒤 27원 딜이니까. 잘하고 있어. 나 길룸이야. 딸필 딸필. 어어. 아 새끼 수면 안 썼네. 컷. 컷. 성원아 이거. 오케이. 렉킹말. 컬처리 컬처리. 에잉 탈출하다. 어디야. 킬 컷. 발사. 2. 잘한다. 오케이. 캐리했다. 아 옆에 정크래지 있네. 라인 끌었어. 라인 죽여. 라인 포커스. 어. 포탄 나이스. 라인 또 끌었어. 라인 또 끌었어. 라인 킬. 라인 킬. 라인 킬. 라인 킬. 라인 킬. 라인 킬. 피코스팅 안 했고 끌defense. 어어어어어. 기다려봐요. 1P 한 번 잘 쓰면 되거든요. 솜브라는. 붐브라야. 나. 야 이 개색 아아아아 자 딜러드 다 잘렸으니까 다들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섬보라는 몰려가면 안 돼 라인 라인 들어왔다 아 제발 뒤져 니가 뒤져야돼 아아아아 얘가 뒤져야되고 이걸 안먹거든 제대로 갑니다 이제 탱커 위주로 안맞아 아 안돌아가진다 나이스 안해 안해 어 뭐야 뭐야 야 뭐 토르미안 저런것도 생겼어 라인킬 라인잘 다킬 다킬 나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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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뱃끼야 하아 하아 퍼져 와 모임 아 넌 뭐야 넌 이겨 어 얘가 줘? 버티기만 하다가 하아 라이스 가자 아 뭐야 라인하나 쪼쪼 난 간다 오른쪽 이거 솔직히 이것만 해주면 되지 뭐 나이스 근데 EMP 줄였죠 총을 쏘면서 해킹해야지 비율이 은크크 해킹만 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못들어서 뭐라고 여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개쓰까아아 씨바 왜 이렇게 쎄 아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아 아 이걸 맞네 아 씨 야 나 이거 맨날 진다 근데 이거 오프샵하면 솔직히 솔직히 이게 더 재밌는데 이걸로 랭키면 안되나? 이 개새끼야 아아 개새끼야 재우지 말라고 오오오 Lars 아 대박 깎였는데 이 tables 이게 나 차라리 이거 야아악 씨 ㅈㅂ 아아아아 야 언제 잡혀 큐 소리 좀 질릴라 그래 이제 잊고 있었다 이거 아아아아 아아 야 갱지점 치는데? 기다려봐 보여줄게 석양 보여드림 지금이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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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 뭐야 이거 어 아 아 아 버그야 버그 기다려봐 다시 아 아아 이 새끼 어떻게 알았어 아 오 오 오케이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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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 캐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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